이따 천천히 아 오른쪽 아니 피가 막.. 아니 키티어 아 괜찮? 킬래기 펀디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기고 올게요 응 우리 킬래기 오랜만에 한다고? 같은 팀 진짜 오랜만일걸? 나는 마지막 킬래기가 뽀언니랑 같은 팀으로 우리 역전승했던 거 나는 항상 역전승이야 오늘도 승리하러 가자 어? 아 그래? 뽀언니랑 나랑 8월달에 같은 팀 안 했었대 그 뒤에 한 번 했는데 졌다는데? 그럼 내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보기 삭제했나보다 기억에서 지워도 돼 열받는 킬래기는 삭제해 오늘은 저장됐으면 좋겠네 가보자 나는 오늘 스크림에서 광탈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터져서 어 너무 총 쏘기시켰네 나도야 나도 총 너무 쏘고싶어 나도 총 너무 쏘고싶어 내가 봐줄게 붙어봐 간다 사운드 돌집 돌집에서 왼쪽으로? 응 아뇨 내가 버키랑 돌게 언니기도 왼쪽 방 그 테이블 뒤에 있을거야 천지 나이스 перед zero 단지 저기 우리 망 lent 네 해ажи 진짜 드박 building 나 차도 챙겨가자 1번 있어 왼쪽 여기도 있다 우리 정면에도 있다 뾰족한데 여기도 있어 나 괜찮아라 얘 먼저 잡자 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기자리야 왼쪽을 내기자리야 왼쪽을 멀리 찍어줘 멀리야 핸 찍어줘 그 카우빼한테 똥난 쪽이야 2번 쪽 내가 저 기절한 쪽 거쳐줄게 천천히 와우야 나도 이제 그냥 부득해 나이스 그리고 저기 여기 싸우거든 한번 보러가자 위에 싸운다 이거 볼 수 있을듯 보인다 파밍 중 잠시만 더 있어 하나 더 있다 두명 더 있었어 피네 좀 다 적극적으로 해도 될듯 우리 이거 차 소리 난다 얘네 차 타고 빠질건가 틀노 그렇게 Pumping 끝났다 얘네 뭐 하는거야 운전차를 넘어오는걸 그러게 어 있었구나 진짜 오랜만에 해봐 촉 소리 난다 머리 위에 1번 쪽 어 우리는 쟤네랑 싸울까보다 어 나 피 좀 사용할게 나 또 걸을게 어 나 빠졌어 어 있다 뻔해 잠깐 나 그때 확실히 안 보이거든 정확히 이번 단체 그 울 같은 게 안돼 기다리다 아예 기가 아웃서클 랩핑 조심해 랩핑 살리러 왔다 그거 퍽 가면 돼 그냥 랩핑해 기절이야 살리다 랩핑 나이스 나 좀 끝인데 나 여기 올려볼게 한 번 응 있다 꼭대기에 있다 여기 여기 있었다 3번에 3명 같이 올린다 우리 우리 올라올러 애들 보고 있다 언니 알까지 올게 아 좀 할 줄 안해 내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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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단체 하나 있다 여기쯤 3번쯤 여기 하나 2대 1번 핀 2대 3번도 있었어 이렇게 사운드 여기 보여 2명 2명 1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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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버리고 왔다 와우야 나이스 사짜받다 여기 하나 찍어줘야 돼 나 안그럼 죽어 어 아이고 포탑 맞은거 진짜 살릴 수 있어 어 연막 저기로 하자 페이크 쳐놓자 저기 살리는 척 하자 나도 하나 까주긴 해야겠다 니엄마 어 바로 까줄게 수립도 나오면 되겠다 사먹기 위해 아 얘 올라왔다 응 내 시체 나한테 수류탄 까 나한테 그냥 까? 어 나한테 까 그냥 나한테 까는데 나한테 까는데 아이스 찍어볼까? 찍어볼까? 응 저기 먹어야 돼 언니 있다 아 오른쪽 언니 키가 많아 언니 키 키워 또 빼고 아 이거 자리가 너무 구데기다 언니 할 수 있어? 아 괜찮 나이스 나이스 언니 내꺼 수류탄 존나많는데 안될거 같은데 수류탄 까지 수류탄 까지 아 이걸 치킨 먹었다 아 이걸 치킨 먹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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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라 나 나이스 뭐야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걸 치킨 먹네 그치? 아 진짜 힘들어 아 이거 와우한테 수류탄 까라는 그거 그것도 좋았다 너가 얘기 안 했어 나 절대 안 깠어 그건 약간 그런 거 알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살리려고 배든 살면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기분 좋다 우리 안다 얘 갇혔다 와우야 문 열어봐 와우 문 열어봐 뭐야 벽돌 벽돌 얘 없났어 벽돌 야 없났어 벽돌 뭐야 너 벽돌이다 이 새끼 벽돌 아 이거 이거 내가 스캔이 안 봐도 되지 오일 해서 오일에서 오일 해서 내 스캔이 안 봐 아 내가 웃겠다 너무 놀라 해가지고 벽돌 벽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